현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이 스포츠에만 또 국가내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스포츠 마케팅을 배워서 또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12일까지고요 네이버에서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더 저희가 광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3세트가 시작되는데 세트스코어 1대1로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세트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조선대학교 2세트 또 범실이 좀 많았어요 네 지금 두 팀의 기록지를 보면요